11월에 강령미 10월을 보내고 나니 맑게 씻겨진 하늘에 우산을 쓴 꽃비가 내립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어 안쓰러운 11월이 낙엽을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요. 머플러를 둘러보세요. 따뜻해질거에요. 모자를 쓰면 센티해 보일거에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고 바스락바스락 걸어보세요. 오드리 햇반같이 멋져 보일거에요.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해도 노여워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11월이 자쯤 마음을 활짝 열고 웃을테니까요.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어 마중물이 되어 서있는 그대. 떨어진 단풍들이 아직 그대로 멈춰있는 것과 같이 모두가 내잔하기만 합니다.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우리 가슴을 열기로 해요. 천천히 따스하게 다가가요. 11월이 놀라지 않도록. 그대는 놀랍고 차다운 열정을 지닌 11월을 지나는 중입니다. 가을과 겨울과 정척과 혐의 시가 다가가고 싶다. 다가올 추위에 대겨서 바스락이 많이 나왔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